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HLB 종목 살펴볼게요 자 우리 월요일날 기분 좋게 급등이 나왔네요 자 우리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죠 조금 밝은 목소리 여러분들도 어느정도 한시름 아마 좀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저점 저점은 나왔다 바닥은 확인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현재 시간 우리 또 월요일밤입니다 자 우리 미리 미리 내일장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지금 시간 이제 11시를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내일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미리 미리 저는 항상 미리 다 여러분들께 다 전략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다 우리 늦은 시간에도 한선생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구독 구독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자 우리 이 구간 저점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바닥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FDA 승인 관련돼서 이것이 악재 그죠? 악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악재 얻어 맞았다 얻어 맞아서 우리 하한가 두 방 맞았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하요일날 하한가 풀릴 거다라고 우리 정확하게 신규 매수 타점과 추가 매수의 타점 모두 모두 다 알려드렸고 결국은 급등 나오니까 우리 매도해야 된다 매도하고 정확하게 우리 윗골이 달릴 때 매도 그리고 다시 우리 어떻게 매수 타점 또 잡아드리고 오늘 월요일 날에도 또 다시 우리 매수 타점 정확하게 우리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가 내일이면은 또 우리 급등 월하수가 아니죠 금요일 월요일 하요일 3일 동안에 또 상승세가 나오면은 또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일단은 고려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우리 이와 같은 악재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개파락을 했는데 자 우리 추가적으로 또 여기서 하락시킬 악재가 있나요? 여러분들 악재 있을까요? 악재 없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지금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이 악재라고 하면은 우리 FDA 승인 관련된 이슈 이 승인이 지연이 된 거잖아요 지연이 된 악재는 이미 소멸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악재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악재는 사라지고 없고 우리 주가가 상승할 호재들만 남아있어요 호재 자 우리 앞으로 있을 호재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앞으로 다가온 호재 우리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있을 우리 아스코 미국 아마케에서 여기에서 또 우리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23.8개월로 업데이트 될 거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 우리 유럽 유럽에서도 허가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6개월 6개월 단축도 되고 그죠? 다들 알고 있는 사실들 자 우리 그리고 지금 현재 CRL CRL 관련해서 보완 보완 요구서 이미 지금 현재 뭐였다? 큰 문제다 아니다 큰 문제 아니다 사소한 거다 사소한 거 경미한 거 경미한 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활하게 해결 해결이 될 거다라고 우리 미팅 미팅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완하고 서류 제출하고 결국은 재승인 받을 거다라는 거 이와 같은 시나리오로 흘러가면서 주가는 우리 하락분을 회복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누가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자 우리 이러한 수급을 보면은 또 우리 정확하게 저점 라인을 알 수가 있잖아요 수급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최근에 수급 상황들 보겠습니다 자 누가 자꾸 산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자 우리 연기금에서도 사고 있고 금융투자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계속해서 사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가운데서 이 외국인 외국인의 매수세 외국인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상당히 조금 약간 단기적인 단기 단타성 대응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외국인들이 사면은 외국인이 매수하면은 올라간다라는 급등 공식은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언제 우리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했었고 외국인 매수 이후에는 급등이 계속 나왔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전에 매수했던 외국인들 매도를 했다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외국인들의 매수가까지도 다 주가가 하락을 한 이 시점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다 이와 같은 전략들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을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새벽에 여러분들께 우리 발 빠르게 전략을 다 드렸었는데 자 잠깐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자 새벽 6시에 긴급 속보다 라고 우리 강정 매수 상한가다 상한가는 아니지만 급등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새벽에 자 보세요 지금 시간 새벽 4시 38분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빠르게 빠르게 숙지하고 우리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이런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자 우리 금요일날에도 우리 다시 매수 타점 정확하게도 알려드렸는데 자 우리 이 종목 다시 상승할 거고 우리 대응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왜 다시 올라간다 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FDA FDA 승인 지금 현재 재승인 날 거다 다만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우리 악재 지금 지연 지연된 거는 반영이 되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을 이끌만한 악재가 또 있냐고요 우리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우리 악재는 어떻게 됐다 악재는 끝이 났다 그죠? 그러면 우리 주가가 상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호재라는 게 필요하다 호재 아시겠죠? 근데 다가올 호재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언제?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스코 아스코에서 미국 아마케 여기에서 우리 또 연장 그죠? 자 그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자 조금 건너뛸게요 자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이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고 결국 뭐다 우리 이거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우리 매수해서 큰 수익 다시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자 우리 또 어떤 전략을 드렸는지 자 우리 제가 여기서 보면은 오늘 자 후속 종목도 드릴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영상 조금만 더 내용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또 월요일날 또 여러분들 또 영상 길게 주말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핵심만 핵심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6월달 7월달에 급등할 거 급등할 종목 상승할 종목 우리 후속 종목 후속주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 그죠 지금 6월달 7월달에 올라갈 거 6월달 7월달에 급등할 후속주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바로 급등을 했네요 자 후속주가 어떤 종목이었는지 자 한번 또 영상 계속해서 조금 보면서 자 우리 어떤 종목이었다 자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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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잠깐 원전 관련 주 원전 매집 종목 우리 매집주를 미리 미리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왜 그렇다 원전 관련 자 보세요 원전 주를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리 미리 우리 지난 주말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오늘 월요일 아침에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 주들 폭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알고 있죠 여러분들 월요일 우리 뭐가 급등했다 시장 원전 원전 관련 주들이 아주 아주 폭등을 했고 그 가운데서 우진엔텍 우진엔텍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토크 에너토크도 오늘 상한가 같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나 급등을 했고 다 모였다 원전 관련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나온 김에 이거 아직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왜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빠르게 조금 설명드리고 우리 다시 HLB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전 관련 주들은 지금 현재 일정 앞으로 계속해서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고 했죠 자 보세요 우리 오늘 원전 관련 이슈들 나온 거 보면은 원전 체코 원전 관련 이슈가 있다 체코 원전 때문에 이거 30조예요 30조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자 우리 보면은 손승우 두산 에너빌리티부사장 체코 원전 투자시 투자 학대한다라고 그리고 7월 체코 원전 따내자라고 계속해서 두산 바켓도 30조 체코 원전 수주 지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죠 결국 우리 정부에서도 나선다라고 우리 정부도 나섰다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왔고 자 체코 원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강세 그리고 우리 회장님도 정부도 결국 뭐다 정부에서도 밀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원전 관련 주 봐야 되고 이슈가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계속 봐야 된다 자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0조 잭파 우리 두산이 체코 원전에 지금 승부수를 띄우는 정도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오늘 상당히 급등세가 나왔고 자 우리 7월달 다가오는 7월달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추가적으로 본격적인 시 체코를 필두로 해서 우리 유럽시장 체코 폴란드 영국 아라에빌리티도 지금 오잖아요 그리고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확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30조 원 체코 원전 결과는 7월달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체코 언론에서는 지금 한국이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자 결국 우리 이로 인해서 체코 원전 관련주들이 미리 미리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한정기술 우리 기술 우리 오늘 또 상한가간 종목들도 나왔듯이 자 그래서 이거 미리 미리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라고 아직까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6월 7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 원전 관련주 원전 매집주 후속주 준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자 우리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승을 안한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닥에서 매집은 되었는데 여기서 언제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언제 가느냐 자 우리 오늘 상한가간 종목 보세요 갑자기 오늘 급등 했잖아요 두산 에너 벨틱 자 우리 에너 토크 보세요 에너 토크도 지금 바닥에서 갑자기 이제 고개를 든 거예요 아직도 출발 선상이다 우진 앤텍도 마찬가지였죠 우진 앤텍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갑자기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온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막 스타트다라는 거 스타트 스타트가 되었다 스타트 끊었고 언제 6월달 7월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먹거리가 있다 아시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빨리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자 아직까지 안 올라간 우리 후속주 아시겠죠 어떻게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5073에 7491 이쪽으로 H H H 후속주라고 아시겠죠 H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요거 자료 매집주 종목 지금 현재 이미 상승한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아직까지 벌써 제가 여기 세 종목을 넣어놨는데 자 지금 현재 한 종목 급등을 했고 오늘 또 아직까지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아있다 아시겠죠 2번 3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요렇게 조금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HLB로 돌아와서 자 우리 HLB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우리 HLB에 대한 이슈들 알고 있는 이슈들 딱히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 텐데 자 오늘도 조금 뉴스가 나왔죠 다들 아시겠지만 자 우리 진회장님 요거 인터뷰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고 자 우리 인터뷰 관련해서는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발 빠르게 우리 여기 올려드렸고 자 이 기사가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방도 여기에서 다양한 투자 정보 아시겠죠 투자 정보도 드리고 종목도 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따가 요거 안내 입장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입장 방법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자 오늘 인터뷰 나온 것들 자 요거 아침부터 나왔어요 이거 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국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죠 지금 현재 FDA에서 지금 현재 CRL이 뭐다 CRL에 야 너네 실패야 라고 실패가 아니에요 야 너네들 요거 조금 보완해줘 보완해 보완하면 승인을 해줄 거야 그런데 이 보완해야 될 상황이 엄청나게 큰 문제 큰 거였다 아니었다 아주 미미한 아주 적은 거였다 라는 거예요 시설 문제 자 우리 내용들 보시면은 이미 지난번 23일날에 HRB 바이오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들 시설에 관해서 경미한 지적이다 경미한 지적 그 시설 관련해서는 뭐다 시설 뭐 설계 및 건축 조명 환기 뭐 공기 여가 요러한 것들 배관 뭐 사장실 말 그대로 시설 요러한 것들 결국 우리 약 약이 뭔가 문제가 있다 약이라고 하면은 효능 효과 뭔가 약의 뭔가 부작용 뭐 요러한 것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설 요러한 것들 아주 경미한 수준이다 라는 거 자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미팅을 신청을 했고 미팅 미팅도 곧 잡힐 거다 라는 얘기 자 우리 미팅 신청을 했고 결국은 미팅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도 또다시 기대 별 문제 없다라는 기대 충분히 승인이 될 거다 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와주면 당연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이미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뭐 새롭게 나온 건 없어요 그죠 다만 우리 현재의 주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의 주가의 위치 바로 우리 심리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한참 손실이고 아직까지 본정관려면 멀었지만 자 우리 이 구간 뭐다 신규 공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추가 추가하셔야 된다 라고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하요일날 하요일날 추가 꼭 하셔야 된다 하요일날 우리 하한가 풀린다 라고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지난 영상 우리 또 전략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전략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하한가는 이날에 하한가 풀린다 추가는 여기서 해야 된다 라고 다 그때 당시에 미리미리 다 전략을 드렸었고 자 우리 그때 하한가 갔을 때 영상이에요 일단은 들어온다 우리 그러한 구간이 이제 진입이 됐고 그러면 우리 오늘 월요일날 하고 내일 하요일 제가 봤을 때는 하요일날이 아마 하한가가 풀리면서 타점을 주는 날이다 라고 저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또 알 수가 있다는 거 자 보세요 우리 지난번 하한가 처음 나왔을 때 하한가 두번 세번 까지 우리 하요일날이 타점이 될 거다 라고 다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추가 여기서 하자 라고 여기서 해야 된다 라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다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 과거의 사례 과거에도 우리 임상 관련해서 하한가까지 급락 급락 했다가 바로 3일째가 되는 날에 장대 양봉 거래량 실리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날 3일째 또 주식시장에는 이 3일 3일이 상당히 중요한 바로 미수나 신용이나 요런 물량들 반대매매가 나오는 날이 또 3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급락 나오면 어떻게 매도하자 라고 매도하셔야 된다 라고 다 우리 전략을 드렸어요 자 우리 결국 어떻게 우리 이 구간 쏟아지면서 우리 하한가가 풀렸던 날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된다 라고 매수 전략 미리 매수 전략을 드렸고 또 우리 이날 매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그날의 영상이고 자 보시다시피 무조건 추가다 30% 50% 급반등 나올 거다 아시겠죠 추가하셔야 된다 라고 우리 하요일날에 하한가 풀리는 날 다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매물대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 우리에게 기회 줄 겁니다 우리 기회 자 아침에 지금 충분히 우리 눌림 주면서 타점 준다라는 말씀 우리 타점 한번 꼭 노려봅니다 자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46,000원 이하 HLB 타점 노려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전략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HLB 하한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주가는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자 우리 주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가 보시다시피 우리 쏟아지고 있다 내려와 주고 있다라는 우리 하한가 여기였고 다음날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순간에 타점이 된다라고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46,000원 이하 타점이다라고 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글도 올려 줄이면서 우리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가능하다라고 자 이와 같은 전략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우리 H H 실시간이라고 H 라이브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소 링크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초대를 했는데도 자 이게 스팸 때문에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텔레그램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 초대를 해드리는데 자 그럼 텔레그램에 여기는 문자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스팸 여기는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입장만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까지도 우리 다양하게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거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자 더보기 단추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 이거 주소 뭐 스팸 보이스피싱 이런 주소가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텔레그램 텔레그램으로 연결되는 주소예요 아시겠죠 주소 클릭하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구독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신청을 하시고 상단의 번호로 구독했다라고 입장 입장을 승인해달라 요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꼭 구독자님들만 입장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 구독자분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실 때 필명 필명을 남겨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금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찰나 이 구간이 우리 타점 정확하게 다 잡아 드렸다라는 거 우리 미리 미리 그죠 하한가 풀리면은 하요일날 하요일날이 타점이다 라고 우리 이날 정확하게 다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셨던 그대로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급등 급등했다라는 거 우리 급등하니까 또 매도하고 매도하고 또 내려오니까 또 매수의 전략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매수 자 이와 같은 전략 문자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문자 자 우리 지난 21일날 하한가 풀릴 때 정확하게 우리 45,000원 46,000원 아까 영상 보셨던 대로 우리 라이브 전략 드렸던 대로 45,000원 46,000원에 추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목요일날 급등 나오니까 55,000원에 매도의 전략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가가 다시 어떻게 됐다 내려왔다 내려오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된다라는 전략 우리 매수 타점 우리 계속해서 다시 또 잡아 드렸고 자 우리 보세요 우리 27일날 자 우리 월요일날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점 또 다시 매수 타점 이렇게 잡아 또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우리 H라고 H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과 같이 우리 계속해서 타점들 그리고 다른 종목 대원전선 대한전선 대원 대한전선도 다 요렇게 타점을 드리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지금과 같은 상황 우리 오늘도 결국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왜 올라갈 호재가 많기 때문에 악재 있다 없다 악재는 없다 악재는 이미 끝이 났다 악재가 없고 주가에 이미 반영도 됐고 더 이상 더 이상 뭐 추가로 나올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소식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아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리면서 단 언제 이렇게 급등하느냐 시간의 문제지 시간 아시겠죠 빠르면 2개월이에요 빠르면 2개월 아시겠죠 우리 인터뷰 내용 자 요거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 인터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인터뷰 내용에도 빠르면 2개월이다 라고 자 우리 여기 진회장님 인터뷰 내용 보면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여기 기사 내용들 자 보시면은 자 우리 지금 현재 인터뷰 미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실사가 어떻게 된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클래스 1은 2개월 소요가 된다 만약에 클래스 2면 최장 6개월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장 좋은 거는 뭐다 2개월 클래스 1으로 우리 끝이 나면 가장 좋겠죠 또 이것도 뭐다 기대 이걸로 인해서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앞으로 결국은 긍정적인 이야기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대감 이런 기대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해보면서 자 이러한 구간들 타점 여러분들 다 함께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렸고 또 후속주 아시겠죠 후속주 6월달 7월달에 계속해서 보셔야 될 우리 후속주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H 후속주라고 우리 H 대응이라고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 73 749 하나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되고 우리 H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함께 라이브 전략 드리고 있는 가운데 또 급등 나오니까 또 매도하고 매도하고 다시 어떻게 전략 1번 싸게 재매수를 할 수가 있고 2번 뭐다 팔았으니 현금이 생긴다 이 현금은 기회다 라고 우리 현금 가지고 딴 데 가서 딴 데 가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서도 다양한 종목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자 우리 원정 관련주 보세요 바로 후속주 급등 나오잖아요 오늘 그죠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날에 드렸던 종목들도 바로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금요일날에 드렸던 종목 간단하게 조금 살펴본다면 자 이게 자료가 상당히 많죠 자 우리 지난 금요일날에도 자 아침에 바로바로 어제 상장한 노브랜드 간친가짜 노브랜드 하락 출발 후 반등 나올텐데 타점 노린다 라고 자 우리 박셀바이오 이오플로우 공략도 바로바로 드렸고 우리 노브랜드도 바로바로 또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잡아드렸던 종목들 자 우리 노브랜드 오늘은 급락을 했지만 자 우리 지난 금요일날 아침부터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보세요 아침부터 타점 잡자마자 바로 이거 20%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20% 이상 급등 여기 인증도 이렇게 좀 해주셨고 보세요 23%의 수익 하루아침에 바로 이와 같은 큰 수익도 안겨드렸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 이오플로우 박셀바이오 이러한 종목들도 다 급등을 했다라는 거 우리 이오플로우 종목 오늘도 급등을 했죠 자 보세요 이오플로우 우리 금요일날에 아침에 잡아드렸는데 바로 급등을 했고 우리 오늘도 또 급등을 했잖아요 오늘도 급등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박셀바이오 자 바로 우리 금요일날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박셀바이오 이날입니다 금요일날 자 금요일날 아침에 바로 이렇게 급등 오늘도 이 저점 라인을 안 깨죠 역시 다시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HLB 주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HLB뿐만 아니고 다른 후속주 아시겠죠 후속주도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우리 현금 생기면 현금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다만 우리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대응 앞전에도 우리 대응 안 해가지고 고생고생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번에 올라올 때 팔고 다시 또 싸게 사고 우리 지난번에도 팔고 또 다시 사고 그죠 최저점에 사고 사고 팔고 변동성 변동성에 따라서 대응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H대응 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H대응 H대응 그리고 H후속주라고 H후속주 이렇게 남겨주시고 자 우리 기본 좋은 월요일 출발 우리 내일도 상승 나와주면은 자 우리 금 월요일 화요일 내일까지만 또 3일 연속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하면서 챙기면서 챙기면서 또 대응을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또 보고 실시간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 또 잡아 드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또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고 또 내일 뵐게요 또 내일 뵐게요 또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